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오늘 이제 얘기 나눠볼 주제는 뭔가 이렇게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죠? 반복되는 후에 반복되는 그리고 바보같은 후회 이렇게 반복되는데 좀 바보같은 계속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가 계속 이회를 반복하면서 할까?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후회인데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보다는 덜 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데 바보같이 계속하는 후회가 있어요 공부에 관련된 것들 아 저는 이 공부 관련된 거는 진짜 너무 리마크로브라는 게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MBC에서 조사했던 거예요 MBC에서 MBC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남녀 나눠서 20대 1이 공부 좀 더 할걸 근데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녀 똑같아요 30대 1이 공부 좀 더 할걸 40대 1이 남녀 공부 좀 더 할걸 50대 1이 50대인가 60대인가 정확히 상경 안 나는데 50대부터 바뀌어요 남자는 공부 좀 더 할걸 여자가 바뀝니다 내 자식 공부 좀 더 시킬걸 이걸로 그래서 엄마가 짱인 거예요 엄마는 우리 걱정을 해주는데 아빠는 별로 안 해줘요 우스갯소리로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게 많은데 근데 그게 통계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엄마가 더 걱정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짱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1초에 망설이도 없이 엄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공부인데 제가 고 작가님이랑도 최근에 그거를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저는 3번에 저는 후회하는 게 나오고 고 작가님은 1번에 있습니다 후회하는 게 공부입니다 고 작가님은 자기가 20대 때 아니면 10대 때 수학 공부를 미친 듯이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대요 그냥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게 후회스러워갖고 자기는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가 잡히면 수학과 석사생 정도를 인건비를 주고 고용을 해서 수학 공부를 정말 따로 해보고 싶으시대요 그게 정말 제일 후회스럽대요 진짜 1바로 그 다음에 저는 저는 근데 솔직히 공부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많이 후회는 없는데 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걸 계속 후회는 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까 영어는 계속하면 되는데 중국어랑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하려고 중국어 학원도 끈으로 가려고 하고 그랬었었거든요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몇 달 다녀보고 근데 저는 중국어보다는 아마 1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어는 왜 갑자기 1어가 생뚱맞게 튀어나왔냐 저는 저희가 영어 플랫폼에서 성공을 하면 그거를 확장하기 제일 좋은 시장은 중국보다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어 한마디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기가 확 들면 저는 일본말을 정말 미친듯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때 그걸 안 해내면 못 해내면 좀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진짜 공부 때문에 좀 후회하는 거는 일반 보편적 대중보다는 스펙트럼이 안 한다 쪽으로 가까울 거예요 근데도 아무튼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공부를 후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오늘은 좀 추상점 개념이 많아요 사랑 저는 뭐 이거는 저는 계속 후회해요 나는 진짜 이건 너무 많이 후회를 해 특히 우리 딸에 대해서 우리 딸이 지금 7살인데도 정말 귀엽거든요 정말 그냥 귀여워 죽겠는데 아 근데 세 살 때 두 살 때 보면 솔직히 미칠듯이 귀여워요 진짜 막 보고 있으면 미소가 나오는데 아 그때도 너무 후회되는 게 뭐냐면 양육이라는 게 육아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 좀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단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 이게 좀 힘들다 아 우리 할머니가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앞에 강연에서 가역 비가역 배웠죠 비가역이에요 나는 채아랑 그 세 살 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회가 돼 나는요 그래서 요즘에 좀 정신 차리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진짜 온전하게 채아랑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이 남은 틈나면 채아랑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일에 치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그리고 바보 같은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안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저는 좀 철들고 나서부터는 진짜 부모님한테 양가 부모님 엄마 아빠보다는 솔직히 장인장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저는요 누가 봐도 진짜 딸 같은 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해요 그거는 제가 우리 장모님 이거 봐도 진짜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되게 친해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살갑게 대할 정도로 더 친해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가 없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을 상담을 해둔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랑 장모님이랑 갈등이 되게 심한 거예요 사위랑 장모와의 갈등이 심한데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정말로 그냥 이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실화인데 장모님이 사위에 대한 인격적 비하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말해준 게 그거예요 잘 봐 만약에 너희 장모님이 치매야 치매야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영준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장모님이 너한테 영준이한테 영준이 개새끼 그러면 너가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쁘는데 왜 욕했는데 너한테 욕했는데 왜 기분이 안 나빠 치매니까요 그럼 지금 장모님은 치매는 아니지만 어딘가 마음이 아픈 건 아닐까 걔가 그러니까 뭔가 정신이 들었나 봐요 장모님이 뭐 60 몇 살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너가 장모님이 기대수명으로 따지면 16년 더 사시는 거라고 아니 15년 정도 더 사시는 거라고 그럼 너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인제는 정말로 15년밖에 안 남은 거고 거기도 까딱 잘못하면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장모님 잘 돌아가셨다 이런 말 나올까 거기서 장모님이랑 사랑을 더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 친구가 그걸로 몇 년 가슴 속에 담아 있던 응어리가 그날 다 풀어졌어요 아 좀 뿌듯했어요 그날 그거에 대해 얘기해줘서 그냥 그 사랑 내가 사랑을 충분히 못했던 거에 대한 것들 뭐 이거는 뭐 아내와의 사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장 뭐 동료 그 다음에 상사로서의 어떤 동료 애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분이 사랑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건강 건강 저는 이거에 대한 후회가 대역 죄인처럼 정말 많아요 건강이 저는 솔직히 계속 조금씩 나빠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핑계가 될 수가 없는데 일 때문에 그런데 아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간에 운동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우상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운동 안 했으면 정말 지금 완전 골로 갔을 거예요 아까 고약가님은 인생에서 후회가 후회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 옛날부터 이건 좀 말했었는데 저는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게 특전사나 이런 UDT 아니면 해병대 수색대 그냥 일반 좀 빡센 그냥 빡센 데 말고 극도로 빡센 군대 안 간 걸 좀 후회해요 아 그때 내가 그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못 하거든요 그때 인생에서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극강의 건강을 한번 쌓았었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건강과 동시에 연결되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건 사실 20대거든요 이것도 아까 가역 비가역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걸 한번 해봤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거는 후회한 지 꽤 됐어요 특전사 부사관으로 이런 거 좀 갔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도 좀 뛰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500kg 행군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건강은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앞에 두 개가 다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 후회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3번까지 오니까 이거는 저를 위한 영상이네요 제가 건강 때문에 계속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게 일기장 같은 거에 어떻게 하면 체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확 한번 쳐서 올릴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좀 행동이 잘 안 따라오니까 속상한데 저는 뭐 언젠간 될지 모르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좀 체계적으로 6개월 1년 노력을 해서 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회가 되게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말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소식 뭐 다른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건강만큼은 제가 거의 쪼그라들 정도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이 세 개 카테고리의 웬만한 후회는 거의 뭐 7,80%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하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댓글로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이렇게 좀 이 카테고리 세 개를 사랑 공부, 사랑, 건강 얘기하면서 각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좀 사례도 얘기해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거 갖고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바보 같은 후회인데 반복되거든요 인생 짧은데 이거 갖고 계속 반복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분은 꼭 진짜 이거 갖고 후회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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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